오 맨 제 생각에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 빨간불을 모두 의심하지 말라고 형도 의심하면 막 찬처럼 지금 내가 스킨스를 뭘 해야 될지가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, 엄마 진짜 뭘 할까?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, 이 스킨 진짜 뭘 할지? 이 정도면 오글거리는 거, 오글거리는 거 진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이상형에 대해서 해보자 어, 형, 이상형이 뭐예요? 너같은 여자야 아, 진짜요? 깨물어주고, 인마 자, 이제 방탄 5명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있는 거 모인 줄 알았던 거 아,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, 이게 스키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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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하냐고? 녹음하고 있죠 내가 뭐 새벽까지 할까? 아니요, 새벽까지 이제 곧 좀 이따 끝날 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겨진 거 묻고 있어 네? 여기 묻고 있어 아, 녹음 중이니깐 네, 스킷 하고 있어? 스킷 뭐 할까? 스킷 하고 있는데, 지금 해면 늘었어 이걸 스킷 상으로 하고 괜찮은데, 이거 스킷으로 특별 게 스킷 사장님, 스킷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? 스킷 추천해주세요 스킷 추천해주세요 아빠님만 해주시고 가세요 아니, 진짜 이거 스킷 아니, 앞에 앞에 녹음하는 건 뭔데 스킷